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오늘 원종호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B1 부터 B1은 이렇게 잎이 둥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뿌리도 괜찮아요 B1이 몇개 있는데 얘는 꽃대가 없구요 얘는 꽃대가 이렇게 나오다가 부러졌어요 여기 부러졌어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면 꽃이 갈릴 수도 있어요 B1이고요 B1이 한개 더 있던데 여기 얘도 꽃대는 없습니다 B1 B1이에요 B1 B1번인데 얘는 꽃이에요 얼룩무늬 이 꽃입니다 1번 B1번 얼룩무늬꽃이에요 이게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B1이고요 B1번 그렇고 B2 B2가 한개 있습니다 B2는 하나 있는데 어 꽃대는 없어요 꽃대 있는거 먼저 나갔어요 꽃은 꽃대는 금방 올라올겁니다 B2 B2는 상태는 다 좋아요 B2는 꽃색이 잠시만요 이쪽이가 여기 얼룩무늬 노랑의 얼룩무늬이에요 이게 꽃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B2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서 B2입니다 꽃색이 예쁘죠 얼룩무늬인데 노랑 찐노랑이 안에 들어있어요 B2 한개 있습니다 금액은 다 6만2천원 부터 6만5천원 하고 거기 비올라인비고는 9만원 짜리 8만원 하고 문자주시면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그리고 B3 B3가 지금 있나 지금 일단 앞에 보이는 것부터 할께요 B1이네 B1이구요 B1이 많네 B1이 좀 많아서 B1은 문자주시면 조금 1천원 더 할인해가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5 B5가 2개 있는데요 꽃대 이렇게 여기 꽃대 나오고 있고 B5입니다 B5 B5 이렇게 보여드리면 반대쪽으로 보이더라구요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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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 예쁘죠 아주 찐분홍 보라에 가까운 찐분홍입니다 b5 꽃대기 이렇습니다 꽃에 꼬시고 주문하세요 그리고 b7 b7은 여기 보시면 꽃대 이렇게 나왔네요 꽃대가 여기 꽃머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b7이 하나 얘가 있고 하나 더 얘도 있는데 아 얘도 꽃대 나왔네요 b7은 꽃대가 다 나왔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 한 개 더 있어요 3개 있나 얘는 꽃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b7 먼저 아시는 분 꽃대 있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b7은 꽃이 뭐냐면 그린에 가까운 노랑 이에요 b7 꽃대기 이쁘죠 색감이 그린입니다 이게 아 그린 그린이에요 그린 그린에 가까운 노랑 이에요 살짝 아주 예쁜 꽃이예요 b7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얘는 이름이 떨어졌어요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6만원에 드릴게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꽃은 원종오즙은 다 향이 진하니까 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거 6만원 드리고요 어 그리고 b7 했고 여기 비올라 인디고 비올라 인디고 있는데 요렇게 꽃대 나왔어요 3번 3번은 비올라 인디고인데 이게 9만원 들어왔는데 8만원 드립니다 너무 비싸서 8만원 드리고 어 비올라 인디고는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꽃대 길게 나왔어요 비올라 인디고 비올라 인디고 색감 꽃 보여드릴께요 어 여기 어 하나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갔지 두 개 어 일단 한 개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비올라 인디고는 아까 꽃이 색감 진짜 예뻐요 찜보라죠 찜보라 아주아주 찜보라입니다 울라 인디고는 좀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7이고 여기 다 가짓수가 b2 했고 b3는 없나 다 나갔나 그리고 아 여기 b4 b4 b4는 꽃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꽃대가 쭉 길게 나왔는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b4 한 개 있어요 뿌리가 지금 이게 터져 나갈래요 비닐이 여기 뿌리가 지금 위로도 막 올라오고 감당 안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b4 한 개 있구요 꽃은 요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림꽃도 한번 보여드릴께요 다 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쫙 피는데 이렇게 b4 같은 색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에 제가 키우던거 있는데 킹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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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키우던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잎이 제가 키우다 탔어 꽃대는 없구요 키우던거는 제가 이거 55,000원을 내드려요 이거는 드래곤볼 드래곤글 하고 킹벨리나 하나 더 있구요 얘들은 55,000원에 드립니다 몇개 있는데 얘는 뭐지 이거는 3번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원정호접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문자주세요 아 b 이거 안했어요 아 b8 8 8 8 8 b8 입니다 한개 있어요 b8 이렇게 이렇게 얘는 꽃색을 보여드릴께요 이파리 이파리 태트리피스네 태트리피스에요 꽃색 이렇게 글씨가 좀 큰거는 제가 또 이렇게 보이는데 태트리피스 꽃색 이렇게 번호는 여기 밑에 적혀있죠 b8 이 한개 있습니다 금액은 다 6만원이상이에요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께요 원정호접 향이 진짜 진짜 진하거든요 얘들 이렇게 싱싱할때 데려가세요 감사합니다